드디어 라오스 도착 1일차 짐을 준비하는 두 여행자들입니다 공기가 너무 투명해 우리가 지금 돈이 있어 근데 미국 돈이야 미국 돈인데 미국 돈을 여기서 쓸 수가 없어 투블러 투블러 아 그런가 없다 이 선이야 바게트빵을 이렇게 판다 초코기 어때? 맛있다 니눈아 초코기 맛있어? 오호 여기을 거친 스탔디어 방향 바꿔야지 그치? 다 알아 서너스 안 찍는거야? 모찌 찍어? 이대로 Beckwith 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있다 뒤를 돌아 봐라 뒤를 돌아 봐라 아 뭐하잖아 뒤를 돌아라 뒤를 뒤 뒤쪽 뒤쪽 바로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뒤를 돌아 뒤돌아 뒤돌아 오른쪽으로 좀만 더 돌아라 완전 뒤를 돌아 뒤를 돌아 하하하하 잘했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울지 않고 잘했어 우선이 있으니까 어때요? 찾을 수 있나요? 우선은 싱글 근데 지금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?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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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버리고 들어가 우와 탑이 나오잖아 탑 안전하고 무사하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건강하게 집까지 마무리 자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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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짱짱 플라밍고 플라밍고버스 우선 웃어봐 웃어봐 비엔티엔 스타러 은근이 하루만에 적응을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니? 연습곡 한 세트 같아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가벼운 옷을 되게 예쁘게 입어 맛있는거 많아? 응 이게 뭐지? 이게 팟타이 팟타이야? 팟타이 팟타이 참조 탱타이 좋았어 정말 팟타이 참조 팟타이 그냥 그 Strategias 너가 팟타 편하네 두려움 있어? 없어? 모욕 한판 더 하겠다 애들 많이 나서 온다 특별애들이라 나가면 또 심심히 집에 들어가고 싶고 네 마음을 잡아야지 저희 쪽으로 가면osos 두려움 두려움을 더 찍고 전체 고통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